이 구글이 이제 독점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기업활동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자유가 많이 주어지지만 역사적으로 특정 기업이 독점력을 활용해 가지고 시장을 자지우지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가혹하게 여러분들 기업을 해산시키는 과거의 스탠다드 오일이 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히 서구 영비법 개통의 국가들은 기업의 독점력을 대단히 경계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구글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좋은 변호사를 썼을 것 같은데 미국의 법무부의 소송 제기 구글이 독점력을 악용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1심 판결에서 구글이 독점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법무부에 손을 들어줬네요. 이게 아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그거였는데 구글이 독점력을 행사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세기의 재판 1심 패소 엎친 데 덮친 검색 제왕. 구글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죠 . 아마 지금 시장 가치가 2조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큰 기업은 애플이 3조대 마이크로소프트 3조대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2조 8천 2조 7천억 지금 좀 제 주가가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2조대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한 1조 7천억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이 1조 3천억 대 그게 이제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이죠. 이 구글은 이제 검색시장을 독점력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면 미국 영방법원의 아미메타 판사는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에서 구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이 미국의 일반 검색 서비스 와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배표 계약을 통해 독점을 유지함으로써 시험헌법 제2조 사업자들이 독점하거나 독점하려고 하거나 거래나 사업을 독점하게 담아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 이제 걸렸네요. 이제 최악의 경우는 구글을 쪼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일지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 미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 법 위반 제소 구글은 이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검색 에서 특정 정당을 유리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도 받고 그 다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주제나 특정 그런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불이익을 주는 걸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구글에 대해서 좀 더 가혹하게 여러분들 개입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거죠. 이제 대개 독점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업들은 다른 그런 신생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싹을 잘라버리는 경쟁사를 매입해버리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네트워크 관련 회사들을 그냥 자기 편에 유리하게 만들어버리거나 그렇게 다른 신생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선통신사 브라우저 개발자 기기 제조업체 특히 애플과 반경쟁적 거래를 통해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부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들이 엔트리 진입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을 의도적으로 제한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구글은 클롬블라우저 혁신과 초기 투자 덕분에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구글의 CEO의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경쟁사가 진입할 수 없도록 어마어마하게 돈을 여는 퍼부어 가지고 작업을 해온 거죠. 그러나 구글도 지금 편한 게 아닌 거죠. 저는 구글 앞날을 대해서 그렇게 밝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법무부의 독점법 위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구글의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 검색 구글이 여러분들 매출 가운데 한 76.3% 우리 돈으로 약 89조 90조 정도 90조 정도가 검색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검색시장을 부실 수 있는 기술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ai 기반 검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ai 기반 검색이 나와 가지고 특히 이제 저는 퍼플렉스티 ai사가 만든 퍼플렉스티라는 그런 ai 검색을 자주 쓰는데 구글의 재미나이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거든요. 그 다음 오픈 ai사도 이제 곧 서치 gpt를 출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구글에 한 게 다른 게 있습니까. 간단한 검색창 하나 가지고 이렇게 큰 기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술 변화 때문에 구글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주가는 그렇게 그런 부분을 많이 는 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ai 검색 ai 기반 검색 때문에 구글이 어마어마한 이익 을 누려왔던 약 연 한 90조 원 정도의 수익을 키워드 검색에서 누려왔는데 그 시장 자체가 많이 빼앗길 것이다. 키워드 검색은 존속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준비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재행태를 보게 되면 키워드 검색에 대한 의존도 가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구글의 검색이 의문점이 지금 들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1님은 집안에 의사가 있습니까 대다수 국민은 의사 정원 찬성합니다. 부정선거해요.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찬성하면 대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니잖아요. 리제이님 대다수가 항상 옳습니까 대다수가 25만 원 달라고 하면 그게 오르니까 25만 원 다 공짜로 줘야 됩니까 다수결은 지도자를 뽑을 때 쓰는 원칙이고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찬성을 하죠. 좀 생각 좀 덜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우병에 당하고 뭐에 당하고 이 방송을 볼 정도 되면 성인일 텐데 어떤 현상이 터지게 되면 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나 다루시기 바랍니다. 이런 몰상식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건 생각하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른 거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리제이님은 앞으로 고생 안 하겠습니까 의사가 없어지는데 맹장수술 할 의사가 없어지고 폐암수술 할 의사가 없는데 그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 박사님 부정선거나 부정선거 4년 다루었으면 됐지 아직도 부정선 거 다룹니까 가끔가다 여러분들 제가 깊게는 안 보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보면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로문제를 다루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과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수가 23만 원을 여러분들 받는 걸 좋아하면 다수가 따른 대로 해야 됩니까 다수결합이 갖고 있는 명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으면 어떻게 사냐 이야기입니다. 그럼 회사에서 회사에서 다수가 여러분들 뭡니까 올해 여러분 영업 성적이 좋으니까 투자는 하지 말고 전부 다 다 닦아 먹고 쓰자 그게 다 다수가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장이 그걸 따라야 됩니까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다수가 좋아하지만 다수는 지금 편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수가 박 대통령이 농어촌 출신의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대일천국권 자금 대일천국권 자금을 좀 숨겨놨다가 그걸 그 당시에 다수의 농어촌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뭘 원했겠습니까 농어촌 지원하는데 씁시다 그렇게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통령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다 갖고 있다가 박태준 씨가 여러분들 필요로 하니까 포항제철에 쓰라고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자기 대의에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을 포기하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이 생겼고 반도체가 생겼고 지금 돌아가신 여러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호암 이병철 회장이 본인이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지금 돌아가서 다 여러분들 지금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사업보국 이란 생각이 명확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도움을 준다 어떻게 그렇게 다들 희생을 안 하려고 하냐 이야기죠 자기들은 부모 세대가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이런 대학 교육을 잘 받고 지금까지 왔으면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면 열심히 해서 다음 세대의 이름들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하지 이 세대 다 이름 닦아 먹고 쓰고 다 가겠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아침에 그냥 열받게 만드는 그런 말이 되는 이야기들 해야지 지금 내 나이가 무슨 부정성 거 다루야 다루겠어요 아니면 부정성 거 다루지 말라고 해서 안 다루겠어요 아무리 익명성이지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량권이나 이런 부분 좀 생각들 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자식들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눈에 선이 밟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고생할 게 그리고 부정성 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얼마나 더 이런 부정성 거 다루면 되겠습니까 천년 만년 부정성 거 다루면 되겠습니까 선거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나도 4년 정도 투자했으니까 그 다음에 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한국 사람들이 다 지불하는 비용인 거고 그 정도 다 밝혀가지고 선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 다 이야기해 줬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아니 의사 한 달에 3억 벌어요 정신나간 이야기잖아 아휴 당신은 그냥 나가세요 여기에 방송 듣지 말고 머리를 그냥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의사가 3억 아니 의사가 3억을 설령 번다고 치자 그게 당신하고 무슨 이야기요 아니 의사가 천만을 벌던 1억을 벌던 그게 당신하고 무슨 이야기냐고 공부들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 안 하면 다음에 죽을 고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이 방송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믿고 살다가 그냥 가기 바랍니다 정신나간 그럼 3억이면 한 달에 3억 벌면 36억 36억을 벌어도 뭡니까 의사들이 다 천당 가겠구먼요 에휴 그래도 뭐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검색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구글이 여러분들 상당히 앞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구글 주가를 보게 되면 구글 주식이 그렇게 재미있는 주식은 아닙니다 많이 오르거나 그렇게 하는 주식은 아닌데 그래도 미국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4위 4위권이니까 안정적인 투자 안에는 속하죠 지금 뭐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꼭 이번에 법물부 판결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술주가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아무튼 간에 미국이란 나라도 뭐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홈리스 문제도 있고 마약 문제도 있고 미국도 이제 그런 성정체성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업의 독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여러분들 은격한 기준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엔비디아도 ai용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gpu를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든 간에 구글은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ai라는 신기술이 등장해가지고 오픈 ai 사이의 chat search gpt 그 다음에 또 뭐 엔스로픽 사이의 클로우드 그 다음에 퍼플렉스티 ai 사이 퍼플렉스티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표가 안 나는데 매출의 한 90%를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구글의 수익의 한 90%를 의존하고 있는 이런 키워드 검색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